자 이게 이제 에어컨 벽걸이 실외기 8평짜리 벽걸이 실외기입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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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토마토가 왔습니다 산지에서 방금 가져온 흥글댕글하고 새콤달콤한 토마토를 입기로 3,000원 토마토를 입기로 3,000원씩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합니다 전립선 노화방지 제가 이제 고춧가루 조합춧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벽걸이형 에어컨은 실내기에서 전원 220V 두선 두선이 실외기로 공급됩니다 그래서 실내기에서 220V 전원이 실외기로 보내주면 실외기가 팬과 컴프레셔가 같이 돌아서 가스를 압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220V 전원을 연결을 해서 실외기에 컴프레셔와 팬이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2 key 20g 30g 20g 30g 25g 30g 40g 30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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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